내가 놀기 갈거야 내가 놀기 갈거야 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생을 간 남자 백성열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에서 한국의 탑랭커인 박성현 선수와의 멋진 경기를 펼친 아메리칸 솔져 브래드의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래드는 수개월 만에 한국 탑랭커급의 실력을 갖춘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그를 단기간에 강해지게 만든 그만의 훈련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간에 불어네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what is your secret training? secret training? like weights here like here and then I here 1 2 3 and break 2분 2분 and here 1,2,3 2분 정도 여기 4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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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따라가요 35, 40kg 3.540? 그런데 이 순간에 내가 그걸 마치고, 마치고, 싱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다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제일 쉽다. 동표에 손을 잡고 여기... 여기... 손을 잡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것은 손과 손과 손을 넣어 key strap pull up pull up with spinning 아 좋아 이거 제니É 제니 정보 정보가 없어 3가지 정보 다시 한 번 더 보셨나요? 네, 근데 이거... 보셨나요? 네, 제가 보셨나요? 네, 제가 보셨나요? 저는 그거 사용하지 않아요 좋아 좋아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여기 소녀 제가 조금씩 일어났는데 안 이 기술은 잘 안 이기려고 다 됐어요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2주일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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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